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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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겼어... 아... 못생겼어... 못생겼어... 아... 굿모닝입니다... 아... 오... 비가 옵니다 여러분... 비가 온다... 뭐지? 뭘 하지? 일단 일어났어 너 눈부터 가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중인 거 왜 이렇게 오늘 안쓰지? 너도 안쓰러워 아직 숨을이 안쓰지 오늘 다시 견 Peek 가자 배가 고파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백수 1일차 너무 좋다 근데 잠이 안오더라 너무 좋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백수 1일차 몸은 두 배가 됐으니까 부정 안하실 텐데 몸은 두 배 아 이렇게? 어 직진 이건 소니 엑스페리야 제대로 파고있네 어 그럼 직진만 하면 된다 직진 입장 너무 고소 안 맛있네 상례점을 시작하고 상례점을 시작하고 상례점을 시작하고 사무중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자 하하 하하 아 잘 먹었다 어디가나? 서울쿠키 아니 너 보공기 나 보공 먹으러 컨디니너 같은데 그죠? 너 가봤어? 안가봤어 가봐야지 안그나 그죠? 맞네 잘 못해 아 멋있다 이렇게 브레도 브레도 오 브레도 아 우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움직이잖아 그것도 있고 엄마 맛있겠다 튀김 엄마 연예인 아니야? 오 닭강정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아 낫떡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일단 빵을 먹고 장미여관 아 아 아 아 어차피 여기서 먹을 여기서 먹을 빵이 아니었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음 이쁘다 봄 아 나 이게 해피 만화채 좋아했겠는데 나 이거 해피 만화채 되게 좋아했는데 해피 만화채 저 일본은 진짜 많은데 자, 해피 만화채 해피 만화채 해피 만화채 해피 만화채 해피 만화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